안녕하세요. 농심 레드포스 챌린저스의 미드 프레점를 맡고 있는 피에스터 안현상입니다. 오늘 우승하게 되어서 저번 스프링에 복수하고 시즌 마무리를 우승으로 해서 너무 좋습니다. 기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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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싸움은... 기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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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미라클런 축하해요.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되어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례농 썸머 시즌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스프링도 썸머도 미라클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성장을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것 같아서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 결승까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균호 승을 썸머 결승에서 대갚아 줬는데 지금 신정을 표현하자면 복수를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프라인 유관중 결승과 무관중 결승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오셔서 환호하시는 소리가 커서 응원해주시는 팬들 응원 들으면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장면 내가 봐도 잘했다 하는 부분 3세트 때 아리로 상대 바텀 업데이트 앞에서 게임을 끝내는 이니시 검거 잘한 것 같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선수님들 스프링 때부터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응원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든든, 실비, 키에스타, 지우, 피터, 골리앗, 블레싱, 파이팅 항상 감사하고 응원해주셔서 블레싱 골리앗 선수도 오늘 경기는 안 뛰었지만 열심히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대치가 높은 선수들이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의 농심 챌린저스 팬분들의 오늘 회식 메뉴 추천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소고기를 먹을 거기 때문에 팬분들도 소고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머 우승도 했는데 혹시 앞으로 남은 목표가 있다면 썸머 우승을 바탕으로 1분 콜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팬분들의 응원 소리가 많은 힘이 되었나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불리한 사회에서도 계속 응원해주셔서 힘이 된 것 같아요 NS 스프링의 복수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성공했습니다 노블레스 최조준 코치님 도준 코치님 이제 썸머 시작할 때 내려오셨... 저희 챌린저스 팀 오셔가지고 되게 좀 많은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코치님 덕분에 제가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치님 치코 박용섭 치코 박용섭 용섭 코치님 이제 항상 생활적인 부분도 관리해주시고 피드백 같은 과정에서 이제 막 저에게 좋을 것 같은 부분도 알려주시고 되게 이제 생활적으로 잘 대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팬분들 이제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경기장 오셔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경기 보시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전부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선수되서 더 높은 무대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농심 레드포스 챌린저스 비록 스프링 때는 준우승에 그쳤지만 심란한 이제 길을 걸으며 결국 우승에 성공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